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키토제닉 로우TV의 1문1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채널에 남겨주신 여러가지 댓글을 바탕으로 그 댓글에 대한 제 생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다른 영상들 보다는 훨씬 더 짧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께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캐톤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탄수화물을 먹어서라도 조금 캐톤 수치를 낮춰야 될까요? 저의 생각은 아니옵니다. 일부러 캐톤 수치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다. 왜 높은 캐톤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총 3가지 이유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혈중에 캐톤 수치가 높을 때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혹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당이 높지 않거나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캐톤 상장이라고 하면 위험한 상태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캐톤 산증이란 캐톤이라는 에너지원 자체가 약산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은 우리 혈액의 pH, 그러니까 산도죠. 혈액의 산도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산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가지 효소들이나 우리 인체 기관들은 약 7.35에서 7.45 정도 수준의 pH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산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신원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인슐린이 마치 유리천장처럼 캐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캐톤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슐린이 확 높아지면은 그만큼 캐톤 수치는 확 낮아지고 반대로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캐톤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캐톤 수치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되고 있는 한 캐톤 산증에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진짜로 항상 분비되고 있냐?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간과 근육 속에 항상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저탄고지 하면서 소량으로 먹는 탄수화물 때문에도 역시나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되고요. 간과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 포도당은 일정 부분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도 항상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캐톤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만큼 신비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러 탄수화물을 먹어서 캐톤 수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단백질을 먹고 지방을 먹고 약간의 탄수화물을 먹게 되잖아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중간 정도 지방은 아주 소량이지만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저탄고지 식사하는 대로 식사를 하시면 인슐린이 약간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캐톤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먹어서 캐톤 수치를 꺼야겠다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덧붙여서 이 상태가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간호적 단식을 하고 계시거나 단식 상태가 오래 지속되실 경우에 높은 캐톤 수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저탄고지가 완전히 적응을 하고 지방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체지방이 엄청 활활 타고 있을 때 캐톤 수치가 높아지고요. 세 번째로 캐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몸에서 이런 캐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캐톤 수치가 과도하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다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가 단식을 할 수도 없고요. 항상 우리가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점 캐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캐톤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말고 하셔야 될 거는 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었구나. 캐톤이라는 에너지원이 주는 엄청난 집중력과 활력 그리고 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거를 한껏 만끽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하는 걸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캐톤 수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혈당 수치가 너무 높은데 캐톤 수치도 마찬가지로 높다. 특히나 캐톤 수치가 10mm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1형 당뇨병이신 분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중에서도 아주 말기이신 분들은 캐톤이라는 에너지를 활용할 때 우리 몸에 위치하는 영향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의사분들과 꼭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토제이 로우TV의 로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